캐시뮬! 내일 나오는 휴즈팻 공짜로 얻는 미취취취취취취취취취 어제에 이어 나온 팻들 먼저 정리하고 합니다 쨘, 귀요미 마스크 부엉이와 귀요미 원숭이 셰프 라마 버터플라이가 나왔고요 여기에 휴즈 식빵연도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휴즈가 최소 2마리 나오나보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팻들의 아이콘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이외에도 몇 가지 정보가 풀렸는데요 일단은 성패트리 데이 이벤트는 다음주까지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규 월드 이름은 카와이 월드로 확정됐다는 거 반판이 스고이로 도배되어 있네요 그야말로 굉장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퓨즈팻은 어떻게 공짜로 오느냐 이번에 빅게임즈에서 카와이 월드에 출시된 이름의 듀오 뮤직해 10마리를 해서 온다고 하는데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설명란에 적은 링크를 따라가서 두 곳에서 좋아요와 함께 댓글로 자신의 로블록스님을 달면 된다고 합니다 당첨자는 업데이트하는 새벽 2시에 신규 휴즈패스 선물 주는 것 같은데요 10마리 혹시 몰라요 한국인 화력 보여주면 하면서 될지 자 그게 돈이 될 수도 있는 거니 많이 참여해봅시다 다음으로 그래서 다음 업데이트 이후로는 정말 많은 휴즈패스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번 날 잡아서 노가다는 시간이라도 가져봐야겠습니다 그럼 새벽라이브에서 뵈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